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을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살아있는 권력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경향이나 추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처럼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아주 더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조금은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국민들의 눈치도 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취역 가운데 한 사람이자 천일의 검은유착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는 용인법무연수원 분원으로부터 충북진천 본원으로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일존의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성 인사가 경우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집어서 1년에 3번씩이나 좌천을 시키는 경우는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아마 설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민의 입장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치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 치졸하다 졸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 이목이나 바람이나 상식이나 양식 따위를 내팽개치는 결정이 지속되어 온 점을 염두에 두면 집권 세력이 앞으로 굵직굵직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뜻대로 밀어붙이겠다. 염치나 이목 따위는 필요 없고 우리 뜻대로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선언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정권에서 특정인을 집어서 세 번씩이나 물을 먹이는 경우는 경우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위를 조금이라도 염려하거나 염두에 두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개헌 저지선의 분개입니다. 10월 18일자 연합뉴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위원 1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개헌 저지선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10월 15일까지 기소된 국민의힘 위원들은 11명이고 전체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 1명 의원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기소위원 11명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현재 국민의힘 위원 103명 가운데서 10%를 웃도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으로 선고받게 되면 개헌 저지선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현재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전현직 위원 2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미뤄보면 집권 세력이 의도한 바대로 법원 판결들이 속속 내려져 왔습니다. 그동안의 정황과 상황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판결 결과를 미뤄보면 개헌 저지선 붕괴는 시간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헌 저지선 붕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적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체제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연말에 무리한 방법으로 집권 여당이 공수처법 앞 신설안,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이처럼 얼마든지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33년 어렵게 일당으로서 독일 수상이 된 히틀러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에 버분가는 입법, 즉 수권법, 이른바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제국신민법입니다. 제국신민법을 토대로 유대인의 신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국가의 종속물로 규정해서 탄압과 학살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4.15 선거의 시시비비를 맹악히 가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개헌 저지선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깊이 갖지 않으면 결국은 헌법적 질서,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체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